쥐새끼 한 마리 없다. 짜증날 정도로 조용하군. 위치에 도착했다. 도착! 이제 먹이를 노려볼까? 쥐다 최고야 쉽지. 뭐야, 쥐다치 깔렸네? 뭐 그래, 열심히 하렴. 파이팅이라고 해줄까? 루트 차단 완료. 장악 완료. 업무회. 적 주력을 파악해. 다 죽여줄게! 어디에 미쳐볼까? 으아악! 으아악! 드디어 끝이군. 대가를 지르리라. 처리 완료. 사냥 완료. 이런, 찾아버렸네. 숨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. 쥐새끼가 여기 있었구나! 한 방에 보내주지. 이게 크로노스의 기술인가? 좋은 보급이군. 잠시 빠져. 빠져야 할 시간이다. 날 지워내라. 그쪽으로 몰아갈 테니 잡아. 해충 박멸! 나쁜 꿈 꾸라고! 거슬리니 죽어! 살고 싶다면 날 따라와. 군뱅이야? 빨리 따라와. 벌레들을 죽이고 쥐새끼를 잡는다. 자, 쓸어버리자고! 오늘도 짜릿한 비명을 들어보자고! 빠져나가! 빨리 꺼져! 전진해! 타겟의 흔적을 쫓아. 슈팅 인 더 헤드! 나이스 샷! 모조리들아! 날 도와! 어물쩡대지 말고 어서 도와! 안녕! 날 봤으니 죽여줄까? 반가워! 내가 누군지 맞춰볼래? 나랑 사귈까? 멋지다고 반하지는 마. 아! 벌레들이 잔뜩 꼈나? 머저리 놈들! 내 명성이 금이 갔잖아! 벌레 잡기보다 쉽네. 넌 죽고, 난 살고. 이게 바로 실력이지. 저건 못 잡겠군. 젠장! 이딴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! 먹잇감을 기다려! 위치를 사수해! 못 죽어서 안달난 벌레가 있네. 냄새나니까 그 더러운 입 좀 닥쳐. 자, 다음 건을 준비해볼까? 다음 먹이는 누굴까? 최지우는 처리했나? 처리 보고해. 그래, 복수는 화끈해야지. 내가 그냥 둘 것 같았어? 알았다. 그래. 반해버릴 것 같은 강함을 느껴! 자, 재밌게 해줄게! 미칠 듯 달려볼까? 자, 자! 달려보자고! 한 곳으로 뭉쳐! 퍼지지 마! 들이박어! 뚫고 지나간다! 걸리적거리지 말고 앞장서! 어! 나다 싶으면 앞으로 가지. 에이전트 위치로. 터치를 준비해볼까? 멍청한 놈들! 날 만나면 안 됐어! 내 실력이 이정도는 우습지! 내 실력이 이정도는 우습지! 처음부터 끝에! resonna 시간 전투기 서지롱 준비 Fisher 감사합니다.